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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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재작년에 뵀잖아요. 그때 많이 봐주셨는데 좋은 기운도 얻기도 했고 좋은 내용을 또 들으니까 조금 힘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괜찮았어요. 수익도 제 기준에 비해서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이제 또 고민이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컨셉을 확장하고 채널명도 변감하고 좋네요.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달빛으로 그리다 괜찮은데 저는 달빛이 너무 은은하고 선생님이 성향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달빛으로 그리다가 사실 제가 처음에 지을 때도 되게 감성적으로 짓기도 했고 감성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은 너무 좋게 생각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 있다면 어렵게 생각하고 기억이 딱 안 났더라고요. 대중을 시켜서 이름을 짓자 해서 같이 하는 우리 팀원과 상의 끝에 두 글자로 이렇게 변경을 할 거거든요. 그걸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을 이제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요. 잘하겠죠. 잘하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뭘로 볼까요? 우리 달빛샘도 타로를 하시니까 달빛샘 이거 쓰시던 거. 아아아. 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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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잘 쓰죠. 맞아 맞아. 이걸로 보면 저는 좋긴 하죠. 그럼 이걸로 볼까요? 네네.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 섞든 안 섞든 똑같아요. 좋아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음 구독자와 조회수가 채널의 성장에 좀 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채널의 성장. 그거 생각하시면서 왼손으로 7자 뽑아보세요. 맨날 봐주시다가 하시려니까 어색하시죠. 네. 그러게요. 작년하고 뽑으시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손에 반지가 보이네요. 하하하하. 조금 더 여유로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가 맘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약간 지금 힘든 상태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히 잘 하시네요. 왕성하게 활동성을 가지고. 워낙 책임감 있게 잘 하시니까 또 와서 해달라고 하시고 연락이 계속 오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명확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예상을 좀 했어요. 조회수하고 그런 성장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추익적인 부분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호루스도 한번. 이제 호루스로 한번 해봐요. 단호박 같은 질문에는 또 이제 호루스가 최고죠. 집중하시고 여섯 장 뽑아보세요. 오 좋은데요? 비즈니스 카드잖아요. 주사위로 우리가 아스트로다이즈 주사위로 흔들어서. 자 수익적인 부분이 괜찮을까요? 내년에. 흔들어서. 흔들어서요. 네 흔들어서. 여기다가 내려놔 보세요. 오 대박. 너무 좋은데요? 선칭자리. 지금 금성이란 말이죠. 활동성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아진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일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뭘 만들어내냐면 금성이잖아요. 즐거움을 만들어내시는 거지. 즐기면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같이 하시는 분하고도 팀웍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고요. 내년 되면 이 카드 자체가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도 수익성이 올해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성이 좋잖아요. 우리 달빛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신뢰감을 주는 사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독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데서 들어오시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좋으실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계속 되는 것 같고 이게 유독 좋네요. 다시 한 번 던져볼까요. 여기. 이거 한 번 던져보세요. 그냥 단호박으로 우리가 직설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로 한 번 해볼까요. 내려놔 보세요. 너무 좋아요. 달빛쌤이 내년에 제가 크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이게요? 내년에 해명이 되잖아. 우리 이거 맞네요. 수성에. 천칭에. 천칭은 계속 나와요. 내년에도 같이 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내 둥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의 편한 사람들하고 함께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수성은 어차피 비즈니스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축하드려요.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내년에 좋은 일 생기면 절 외면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더 열심히 움직여 봐야 되겠네요. 돈이에요. 이게 좋은 거죠. 돈과 관련된 소식이 오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금전적인 수익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다만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갈등은 계속 있으실 것 같고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좀 해주지 않으실까요? 아무래도 금전자로 지금 일단 와이프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링이죠. 서로 연결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 같긴 합니다. 창의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내가 창출해내야 되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갈등, 갈림길,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나오면 그게 또 돈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걸 내가 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키, 모든 건 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기는 하겠죠. 아주 한꺼번에 급성장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세에 돌입하실 것 같아요. 큰 기관이나 조직이나 사람들과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부 산하의 단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큰 기업체나 조직이나 이런 데 어떤 조인이나 연결되는 것들. 그런 데서 연락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강의 영상 자리에 와이프와 끊임없는 대화, 서류적인 문서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꾸준히 하실 것 같고요. 한 번 하면은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딱 시작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작을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이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시나 봐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서? 아니요, 이거 워낙에 잘 말씀해 주셔서 그냥 좋으면 끝 아니에요. 아, 그렇죠. 좋으면 좋죠. 이번에는 심리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를 볼까요? 와이프 분을 생각하시면서 와이프가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 뽑아보세요. 나도 와이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 뽑아보세요. 그리고 둘의 현재 상태를 하나 뽑아보시고 우리 둘의 문제점이 뭐랄까 문제점이 없네요. 결과 카드 하나 뽑아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둘 사이가 정말 소울 베인트네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항상 같이 있네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믿고 있고 또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내 남편이다. 나를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내 부인이다. 의지가 되는 부인? 의지라는 게 물질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나 뭔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뭔가 버팀목 같은 이런 부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이 부인을 만난 거를 정말 행운이다. 나한테 이런 부인이 오다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너무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집단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굉장히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게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달빛쌤이 그렇죠? 카드로 봤을 때는 와이프 되시는 분이 엄청 미인이신가 봐요. 되게 외모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왜 웃으세요? 재작년이 생각이 나서요. 재작년이요? 외모 엄청 본다고 여자 볼 때 외모 봐야 안 봐요. 아니 사람이 눈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한 번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달빛쌤이 와이프 되시는 분 얘기를 엄청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고 놓치지 않고 다 섬세하게 들어주고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같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나 힘듦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고 계시는 지지가 되어주는 이런 관계신 것 같아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소용립이 있으시다. 결혼 잘하셨네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최선이 되게 좋고 의리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도 포근하고 포용력도 있으면서 능력도 있고 이쁘게까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본 카드가 어떤 카드죠? 신뢰의 의류요. 이 카드가 만든 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연애 상담이죠. 연애 상담에 정말 정확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카드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갈등 동업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가 대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심리적인 어려움 디테일하게 있는 그들의 그 상황이 잘 묘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 이 심볼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채 선생님이 책을 내셨다고 이 책이죠. 심볼론 카드의 실전 이루어서 쉽게 배우는 심리 카드 이 심볼론 카드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배워서 쉽게 써먹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쉽게 독학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풀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독학도 가능하게끔 거의 실전 중심의 키워드를 제가 잘 녹여가지고 교재에 담았어요. 실전 상담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피드백까지 있는 사연만 제가 담았고요. 이 내용만 읽으시면 아 이렇게 리딩을 하는구나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독학이 가능하다. 독학이 가능합니다. 제가 독학이 가능하게끔 정말 썼습니다. 시계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책이네요. 독학이 가능하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타로를 혹시나 배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버찌와 타로여행 이쪽으로 오시면 하남에 멀지 않으신 분들은 배우러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멀어서 배우러 오기 힘들다. 이 책을 독학이 가능한 심볼론에 사는 서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선물하러 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와 예쁘죠. 오 이거 되게 예쁜데요? 우와 되게 부적입니다. 나쁜 기운이나 안 좋은 기운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너무 예쁩니다. 아니면 악마의 눈이라고 악마의 눈? 와 악마의 눈이래요. 너무 예뻐요 진짜. 와 감사합니다. 방 안에다 이렇게 걸어두셔도 되고 일하시는 데 옆에다 걸어두세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